좀 더 멋있게 돌아왔어 계속 사랑해 줄래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친구들 불러서 다같이 본방사수 우리도 여러분께 즐거움드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어! 순영군 오늘 뭐 할 것 같아요? 오늘 제가 살짝 봤는데 뿅망치고 뭐 하는 것 같은데? 어 맞아요 일주일 맞췄는데 직접 뿅망치다 혹시 쟁반 노래방이라고 하나요? 저희는 이제 쟁반 대신에 여러분들 고학에서 뿅망치 노래방을 오늘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Like 세븐틴 방송 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음료수를 저희들이 이긴 팀에게는 준비를 해 드릴 거예요 비싼 거 연예인물 에 무슨 앙 별다방 비타방 비타민 어쩌고 그거 저희 다 준비해 드릴 거니까 팀을 뽑아야 하겠죠 네 네 숟가락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팀을 한 명씩 나오고 네 저희 숟가락 오른쪽으로 할게요 자 빨간 4번이 나왔습니다 팀을 뽑은 친구들은 팀별끼리 자리에 서주세요 승철 아 노란 3번이 기운 빨간 1번 노란색 한 번 더 나와줘야 나이 게임이 즐겁지 눈 감고 민균도 감고 지금 민규야 노란색 네 녹색 5번 나왔어요 네 아 빨간 2번 나왔습니다 빨간 팀으로 가주시고요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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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빨간 팀이고요 네 녹색 팀 눈 감고 눈 감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거 아니야 아 녹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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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지마 네 노란 팀이고요 아 네 네 네 마지막 한 손까지 네 순서는 저희들이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맞추는 팀이 순서를 마음껏 정할 수 있게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만 듣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아티스트와 노래곡 제목까지 모두 맞추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제 그날도 비가 왔었지 한참은 그대 말없이 나를 정답 순영 너 때문에 애프터스쿨 선배님 아닙니다 정답 네 네 이것이 노안입니다 조금만 불러볼까요 조금만 불러볼까요 둘 셋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네 연습문제 잘 맞춰주셨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갈게요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민규 아니 아니 땡 승관 패스 뭐야 잃어버린 척사랑도 흐르네 아 순영 애프터스쿨 선배님들의 척사랑 아니야 빈 아 잃어버린 저 사랑도 흐르네 제목과 가수를 승관 김수희 선생님의 남의 글자 예 정답 머릿속은 까맣게 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안 나의 곁엔 어느샌가 누가 있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미안한 맘인데 승관 승관 이게 무슨 안무? 승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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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동댕동 딩동댕 들려온다 바람결 따라 저 위에서 불결성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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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동댕동 이리로 오세요 간지랑 잡았어요 딩동댕동 코 잡아 당기셨어요? 둘이 마주 보고 화해하세요 안 했다고 했는데 딩동댕동